네, 구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창입니다. 오늘은 한국현대음악작곡계의 거목이신 백병동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은사님이기도 하셔서 저에게서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일신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수상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상이 선생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회는 어떠신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즐거운 일이죠. 이번 상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상을 준다는 거. 저는 이미 일전에서 후퇴되어 있고 거의 그 현 악단의 위치하고는 통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고마움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감동한 것은 작품까지 연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그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의 저희가 공식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까. 인생을 살아온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학하면 너무나 고장하고요. 저는 위인도 아니고 소시민적인 작곡가에 불과한데 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올 때 살자는 생각. 그 생각은 쭉 관찰해 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는 못 참는 성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생활에도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 뜻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원동력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곡하시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또 뭐 굉장히 크게 기쁘고 보람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세대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음대에 입학했던 당시 그때 음대의 분위기는 현대음악이란 얘기를 끊일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같이 입학했던 사람 중에 말이 통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강석규 씨하고 또 하나는 송혜섭이라는 지금은 작곡하셨습니다마는 그 셋이 어젠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토론도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음악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잡지라든가 소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사이에서 그 이 군장에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현대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었는데 거기에 가면 간혹 미국 기관인 거로 현대음악의 자료가 조금 뒤져서 그걸 가득 숨어서 쓰시는 기억도 나고 그런데 결국 그때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학교의 방침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단적인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왔었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어떤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저희가 옛날에 졸업한 뒤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현대음악이라는 이론 서적을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희 뿐이 아니고 그때 젊은이들의 사이에서는 물결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학교 뿐이 아니고 다른 학교와도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연세대 교수로 계신 나훈영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갖추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훈영 선생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얻어듣는 것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됐고 그래서 서적으로 공부하도록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을 소득한 것하고 작품을 반영시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군요. 그 과정이 그때 당시로서 꽤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대음악으로 된 그 작품들을 구해서 짚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라멘시키의 봄의 제전 스쿼아를 본 것이 그때 그 3학년 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미군부대에 있는 그 친구들을 통해가지고 부탁하게 해가지고 겨우 그 스쿼아를 왔을 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페이지를 열면은 화거 솔로가 나오는데 높은 음자리표, 음자리표에 화거시 나와가지고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거시 낼 수 없는 소리, 음력인데 그때 상식으로서는 시작이 그릇을 진대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음악은 어떨까 그것을 거의 졸업할 무렵에 그 유에사에서 그 미군부대 감상에 들어서 처음 들었을 때의 노은이는 정말 그 새로운 세계를 도와서 그 새로 눈이 뜬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아까 그 이단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도저히 하기 힘든, 생각하기 힘든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로 이렇게 선생님을 움직여는 그런 동기라고 할까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님이 제일 좀 보시거든요. 아, 네. 1960년에 나온 겁니다. 네, 네, 네. 그 당시에 이거 좀 보여주시면 네. 네, 네. 작곡집이군요. 네, 여기 보면은 아래는, 앞에는 이제 설명드리고 설명드리다가 뒤에 이게 전부 작품입니다. 아, 작품입니다. 이걸 보고서 일단 악보의 시각 뭐라 그럴까요? 시각에서 오는 그 느낌 과거에 우리가 보던 악보와는 생방 다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선 이것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그때 당시로도 상당히 새로운 악보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자극제가 됐다고 할까요? 네, 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물 안 깨고 우물 안 깨고 우물 안 깨고 이를 면하려면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품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고 하나의 그 효시가 됐다고 그렇죠. 새로운 시제를 열으셨죠. 부모 당시에 다음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평생 외기를 이 현대음악 작곡을 하는데 오셨는데 지금 이제 후회와 아, 이거 참 굉장히 잘했다 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아, 이거는 좀 아쉽다 좀 후회가 된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경험했던 일들이 올 일도 물론 있겠죠. 오는 일만 있던 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일단 제가 제 모든 것을 음악에 올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그런 뜻을 국민 될 사람한테 선언을 했고 동의를 해 주어서 아이를 안 갖기로 하고 고백하건데 제가 살면서 가장 죄스러웠던 일 가장 옳지 않았던 일로 그 일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가끔 TV에서도 그런 가족의 상황이 나올 때는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또 굉장히 베이직이 일입니다마는 강철기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장례식에 또 갔었고 또 황병기 선생님 장례식도 갔고 문사를 들으면서 옆에 쭉 서 있는 자식들을 볼 때 내가 죽었을 때는 서 있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나 외롭고 후회스럽고 내가 정말 큰 죄일을 줬구나. 지금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잘한 일과 못한 일이 그 한 가지 그 일입니다. 아유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하시기 어려운 고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적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작곡을 하는 후각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 청취자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보는 분들도 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랄까 인사 말씀이랄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작품을 쓰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겠다 그래서 저는 작품이 쓰는 김유기라고 할까 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돼가는 꼴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려웠던 시기 고생스러웠던 시기 평화로운 시기 거기서 나오는 거기에 자유로 반응이 되겠죠. 1987년도 민주화운동 그 그 시기에 박정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썼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마요린 독주곡인데 별곡 87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민주화운동의 소용돌이 계기가 되었고 그렇다고 그 이전에 또 심상이라는 작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용태 시인이 쓴 대사 더듬기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세태를 반영한 글씨 였거든요.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1937년 가을에는 조금 새로운 민족으로 바뀌는 그 시기에 하나의 희망적인 것을 보였거든요. 그때 관한 꽃 월 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 자신을 위한 결국 작곡가라는 것은 그 시대를 대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일에서 소송학할 때 현대음악의 산시리라고 하는 나름 슈타 고고나 또는 가우디아머스 컴퓨티션 거기서 보면 밤에 입선 작품들을 연주하고 낮에는 그 작품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밤에 연주할 때는 다 청중마다 작곡가의 병아리들이니까 자기들로 평가를 해. 가우디아머스 에서 연주하는 그 병아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현대음악이지만 서장이 들어있고 충격을 주는 감독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곡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한 작품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낮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추앙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은 뭐냐면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좋은 작품들 그리고 분석에서는 안 다루어지지만 마음의 수행격을 주는 작품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지행할 길은 뭐냐 어떠한 기법으로 쓴다는 것은 작곡가가 선택하게 달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는 거기에 내 음악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런 것이 더 문제 가 아니야 당시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한국적이라는 단어 무엇이 한국적이냐 나는 그 말에 거부감이 생겨요. 무슨 뜻이냐면 전통음악의 요소들이 노출이 되면 아무리 살아도 전통음악을 못 살아가요. 전통음악에서 느끼는 감동 그것은 반드시 그 장단이 이래야 되고 그런 편성이 이래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섣불리 한국적이라고 채용을 하면 작곡가는 어디로 가버려요. 네. 맞아요. 어설프가 퍼지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이란 말은 각자 작곡자의 양심에 따라서 한국음악의 요소를 소화시키고 농축된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게 자연이 스며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이건 현대음악의 명점이 서적을 잃어버리는 데에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서정성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의 하나였었죠. 그런 제 경험을 비춰봐서 작곡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세계를 찾으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법은 상관하지 마시오. 상관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곡 분석적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는 소려 하나까지 다 가려내서 쪽지께로 집어내듯이 분석하는 사실 거기에서는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석하기가 이렇게 분석을 잘 안 되지만 소리에 넋이 들어가 있는 곡이 있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 뭔가 느낌이 오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연주자에게 그 작곡을 부탁할 때도 저는 되도록이면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안 하고 연주가 당신이 작가는 음악을 좀 만들어주시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쇼팩을 들을 때 연주가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음악에 분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요소 저는 그게 음악의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모르는 곡이라도 알잖아요. 보스타라는 음악 알거든요. 매트밀 음악도 알거든요. 말도 듣게 알거든요. 그럼 그런 원동력이 어딘지 그게 음악의 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실체가 있는 음악을 만드시오. 음악의 실체가 있는 음악을 연주가가 재료작권인줄 알 때 아주 시한대 음악 작가들은 어렵게 쓰기를 좋아해요. 어렵게 쓰기 연주가 골탕을 먹여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연주가가 하여튼 기료적으로만 극복하면 그걸로 끝나요. 여기까지는 음악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가 음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주가들은 이교회의 극복 때문에 음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두들겨 보시는 소리를 내게 하는 것하고 그 악기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것하고 어느 쪽에 음악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고 생각하면 답을 명확하게 나오죠. 작곡가들이 물론 이런 음악도 필요하고 다른 음악도 필요하죠. 저는 음악의 본류는 음악의 정신을 잃지 않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작곡가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21세끼를 살고 있는 분들이니까 젊은 작곡들한테 귀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21세끼리 작곡가들이 21세끼 나온 곡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렇게 보답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쉽겠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라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요새 인공지능이 채찌피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어영 인간이 질문하면 척척척 대답하고 그러는 인공지능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AGI가 개발이 된다거든요. 아티피셜 제네럴 인텔리전스가 사람이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척척 공부하고 판단하고 뭔가 해라 그러면 척척척 알아서 하는 그게 곧 개발이 된다고 그러고 이미 초기 형태가 발표가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내년도가 특이점이 될 수가 있다. 퍼즈와일이 2045년이 특이점인데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좋아지는 시점이 204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20년이나 앞당겨서 2024, 25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곡가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명상가 입장에서도 저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시점에 과연 이 지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소화하고 극복하면서 표현을 내면서 넘어가야 될지 선생님께서 최첨단의 흰대음악을 해오셨던 통찰력이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앞으로는 작곡가가 필요없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음악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 사회 모든 분야에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AI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총말이 가까운 사건이 아닐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늙기를 잘했구나. 제가 많이 젊어서 이걸 다 적응을 해야 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적응 안 했으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그 생각까지 하는데 김박사의 경우에는 정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항구를 하시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음악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셔야 되니까 마음의 평온과 건강 유지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나름의 방식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세계에서는 지금이 제일 평화로운 시대예요. 제가 금년에 곡을 하는 책이 썼거든요. 그것이 아마 마지막 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눈에 자기 때문에 초점이 안 빠져서 그것은 못 보는데 제가 소위 노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뒤에 만든 곡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군요. 곡이 쉬워졌다. 쉬워졌다. 듣기 좋더라. 듣기 좋더라. 그런 이유가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쉬워진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민이 많던 시대에는 오히려 곡이 나오는 핑계가 되고 그것이 하나를 써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을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고서는 체력이 안 되니까 쉽게 쓰거든요. 나 찍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곡은 쉬워지지만 밀도가 없는 곡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지금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음악의 음악 애효가 연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작곡을 하면서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그거를 잘 극복하셨다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걸 잘 넘어가셨는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자꾸 가다가 잘 안 위면 위선 다음 부터 배웠고 그 다음에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새로운 세계를 돌아갔다 나왔으니까 조금 운도덕지가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위 영화 과학이란 들었습니다마는 각자 아마 작곡가마다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이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고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랄까 예술가랄까 유인이랄까 이런 분들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고 무릎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몇 번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하의 편견율 2번에 나오는 화음 구조를 적어보니까 그 안에 화상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이 작사가 있더라고요. 네. 다 들어있어요. 그거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는 베트맨 피아노 소나타의 말터시타인 화음 가지고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놀랐고 그런 경험한 것은 많죠. 예를 들어서 시우만의 가곡을 들으면서 피아노의 반주가 이렇게 큰 시를 읽고 있다는 거 노래 이상으로 피아노가 시를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가령 월프 가곡에서는 멜로디가 이렇게 말하자면 시와 소리를 양립시키는 그런 식으로 멜로디가 나오지 있다는 걸 놀랬고 놀린 것들은 많죠. 바로 저거 그 말도 놀란 것은 골든 섹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딱 드럼 앞에 쓴다는 게 또 놀랐고 놀랍고 외별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직화된 거에 놀랐고 놀랍게 많습니다. 혹시 이 말은 그래도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들으드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말이죠. 음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음악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음악의 효과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음악의 효과적인 것이 없으면 작품을 순수하게 못해 그런 점을 아무리 전의 음악을 하더라도 일단 음악의 효과에서 출발을 하십시오. 그렇게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음악의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음악이 인간들한테 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까요? 음악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려운지를 많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 슬플 때 음악으로 지휘할 수 있고 기쁠 때도 음악으로 지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음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소외를 전부 다 솔직하게 다 이렇게 있는 얘기들을 다 해주시고 그러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옆에서 행복하고 이런 표현이 모르겠지만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